아 근데 바닥에 떨고지 말고 내 바닥에 떨어 떨고 괜찮아 자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갖고 여기 잡아 한 손은 여기 잡고 한 손은 여기 잡고 한 손은 여기 잡아 여기 계란이 있어요 빙글빙글 돌려 계속 돌리는거 손잡고 계속 돌려 그렇지 계속 계속 많이 많이 돌려 계속 엄청 많이 돌려야 돼 더 돌려 너 계속 한참 돌려 한참 계란을 한참 돌려야 돼 한시간? 한시간 깨지면 어떻게 해? 안 깨지게 돌려야지 이렇게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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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많이 돌려봐 계란 깨질거 같은데 거기 부딪치지 말고 안 깨지게 계속 돌려봐라 아 힘들던지? 안 깨지게 돌려 돌려 물 끓을 때까지 이렇게 쏙 돌려라 어 힘들다 좀 더 돌려 이제 물 끓을 때까지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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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아빠처럼 이렇게 돌려 반대로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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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? 꺼내서 저기다 집어넣어 이거는 바깥으로 꺼내? 응 꺼내 아빠는 왜 안 꺼내? 형진이가 꺼내줘 여기다 너? 아빠 나 두기 싫어 아빠가 두께요 자 이거 꺼내줘 자 사살 넣고 꺼내 깨진거 아니야? 너 보자 꺼내봐 깨지면 안된대 조금 깨졌어 진짜? 물이 새? 큰일을 뱉어 자 그리고 멀쩡한 계단도 넣어봐야지 그래 어떤 차이가 나나 안나나 여기 넣고 몇 개 먹을까? 두 개 더 넣을까? 우리 그만큼 많이 먹을거야? 여기 여섯 개? 좀 더 넣을까? 아니 이만큼이면 충분할 것 같아 둘 둘 아빠 붕어빵은 어디갔어? 나한테 붕어빵 큰거도 샀잖아 큰거 안 샀는데 왜? 작은거밖에 안 샀어 오죽해 좀 남았어? 좀 남아? 아니 더 먹었잖아 어디 찾다보면서 봐봐 응 무슨 하얀색이 왜 자꾸 튀어나와? 자꾸 튀어나와? 응 하얀색이 파가 깨져서 튀어나와나 보다 하지 아 이거 요거는 뭐냐면 하얀색맞아 도글보글보글 이거 하얀색? 응 계란이 깨졌나봐 으응 계란이 깨졌나봐 좀 불 좀 줄까? 불 좀 줄까? 응 불 좀 줄까? 응 좀 줄까? 좀 줄어? 어떡해? 아니 괜찮게 켜놔 세게 켜놔 세게 알았어 응 계란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어떻게 하지 가란색으로? 응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? 응 멈췄잖아 뭐가 멈췄 안 멈췄 계속 끓잖아 끓고 있잖아 계란 색깔이 조그맞이 안 끓였어 글췄잖아 아까 너무 많이 끓여서 불을 낮춘거잖아 고공도 너무 많이 끓여서 불을 낮춘거잖아 응 불을 많이 끓여서 불을 낮춘거잖아 불을 많이 끓여서 불을 낮춘거잖아 잘 끓인다 노란색으로 안보여네 아니, 저거 껍질을 까야지 여기다가 다 끓인 다음에 계란을 익힌 다음에 껍질을 까야 돼 이거 안에 다 노란색이야? 되나 안되나 한번 보자 노란색이 될까 안될까? 모르겠다 계란이 딱딱하게 될려고 소금 좀 뿌려야 돼 소금 좀 뿌리세요 여기? 응 뜨거 뜨거 손 뜨거 넣었어? 조금밖에 못 넣는데 그래 숟가락으로 넣을까? 조금 넣을 수 있어? 아니, 아빠가 넣을게 여기있어 여기있어 응 자, 숟가락 데리고 됐어 됐다 뭐야? 추워 추워 넘치는 넘치는 넘쳐 그리고 식초가 있나? 식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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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넣을 때 거품이 조금씩 들어가 그래 왜 거품있지? 이상하네 왜 자꾸자꾸 들어가 아빠 아빠 좀 쉬자 좀 쉬자 식초 식초 냄새 낸지 손에서 냄새 낸다 난 조금밖에 안 나는데 이제 불 꺼 불 꺼? 자, 이제 찬물을 식혀볼까? 찬물 찬물 응 찬물로 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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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물? 지금 이 물은 차 네 밑에는 뜨거워 차고 계란 좀 봐 아빠, 우리 깨진 계란 찾으자 찾아봐라 아빠, 우리 깨진 계란 찾았어? 아니 깨졌다 응, 깨졌지? 왜 점점 많이 깨졌어? 응 물에 끓이니까 더 많이 깨졌나 보다 그래도 팍! 하고 안 깨진 게 다행이다 응, 그럼 다른 계란을 써야 되는데 그치 그리고 다 있어 꺼야 되는데 튼튼해 계란 따뜻하지? 응, 만져봐 아직도 따뜻하네 조금 더 차갑게 하자 자, 이제 한번 깨 볼까? 응 자 이렇게? 응, 깨 봐 노란색이 나오나 안 나오나 깨 보자 계란 껍질 다 까야지 전부 다 콩콩콩 했고 전부 다, 다 깨 바닥에 다 돌아가면서 세게 둘러 오오 아, 그치 정리가 베라 그치 하얀색인데, 그치? 하얀색이다 왜 하얀색이 나왔어? 그럼 다른 계란? 아까 깨진 계란 있지? 한번 해봐 응 계란 깨진 건 아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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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깨졌네 이거는 무슨 색깔인데? 깨졌네 깡깡깡 쭈쭈쭈 열어봐요 이것도 하얀색이야 하얀색인데 아빠가 돌린거 까보자 이거 까봐 이것도 까봐 다 하얀색이야? 응 이것도 까봐 이것도 까봐 안에는 노란색인데 바깥에 노란색이 되는데 이거 까봐 이거 이거 까봐 이거 까봐 아니야 아니잖아 그래 다 하얀색이야 조금 더 많이 돌렸어야 되나 뭐를? 계란은 좀 더 많이 돌렸어야 되나 계란은 좀 더 많이 돌렸어야 되나 계란은 좀 더 많이 돌렸어야 되나 너무 조금밖에 안 돌려서 그런가 너무 조금밖에 안 돌려서 그런가 이거 알차 실패했다 실패해 다음에 또 하자 그리와via